공짜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돈을 지불해서 안 되는가? 이 점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건품을 제공하거나 건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의 공직자 선거법은 표를 얻기 위한 기부활동이나 건품 제공활동을 엄격하게 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때마다 현금을 살포하는 일이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행할 것으로 봅니다. 문정부가 역사적으로 아마 기록될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문정부 하에서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포퓰리즘 정치가 추진되게 되었다. 아마 이런 기록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4월 7일 날 서울 부산 보궐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2020년도 4월 15일 총선보다 훨씬 큰 규모인 17조 5천억이 제4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살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 아닌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 해석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월 18일 날 김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세한 선관이 사무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집권 세력이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금품살푸성 성격의 지원책은 모두 다 국가정책으로 포장되어서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엄연한 표를 사기 위한 그런 돈 살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국가정책이라는 이름만 붙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법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서 여당 대권 후보들의 선심성 공략은 과간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희한한 그런 모습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천만원 여행비를 지원하겠다. 5월 4일날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 세계 이행비 천만원을 지원하면 어떤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을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천만원을 세계 이행비로 지원하자. 아마 이런 발상을 하는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도 훨씬 더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낙영 전 대표의 사회 출발 자금 3천만원 지원입니다. 5월 5일날 이낙영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군 가산점보다는 제대 이후에 3천만원의 사회 출발 자금을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순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영 전 대표의 발언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패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의 표심을 개낭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전 총리의 1억원 목돈 지원입니다. 4월 29일날 광주대에서 그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부모 찬서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공략인 미래 시앗통장을 띄우면서 한 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이 같은 아이디어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피케티의 주장에서 차관했다고 합니다. 피케티는 최신작인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25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1억 6천만 원을 기본 자산으로 주자는 그런 제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의원의 국민기본자산제입니다. 4월 30일날 김두관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가 자신의 구상을 허락 없이 뺏겨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힘차게 비판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공략은 나의 대표적인 공략인 국민기본자산제에서 금액만 약간 바꾼 것이다. 연 30만 명의 신생아에게 2천만 원씩을 배당해서 성인이 될 때 목돈으로 받게 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정세균 전 총리가 허락도 없이 뺏기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그런 구상이기 때문에 누가 추창자인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2022년도 대통령 선거전은 포퓰리즘의 절정, 포퓰리즘의 극치, 포퓰리즘의 전쟁터로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득 상위 5%가 세금 65%를 되는 나라입니다. 37%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단 한 푼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는 평생 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65에서 70% 정도를 생업으로 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번에 얼마나 상속세가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을 또 상속세로서 거의 60% 정도 가져가는 것을 이번에 삼성그룹의 그런 상속세를 확인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신민 원호 Y님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문재인이 주저앉힌 한국 경계는 이 모 씨가 완전히 파밀의 길로 인도할 것도 보인다. 물론 그가 권력을 잡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신민 W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 어차피 돈을 찍어서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프레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니니까 다들 알아서 잘 하기 바랍니다. 신민 L님은 국민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그냥 내려앉고 있습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원 H님은 1천만 원 지원금 여기 나왔습니다. 다음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천만 원입니다. 더 높은 금액 쓰실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마치 포퓰리즘이 경매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마 앞으로 대선까지 포퓰리즘은 훨씬 더 고액을 더 많은 규모의 무상을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경매식으로 A 후보가 1천만 원 B 후보가 2천만 원 C 후보가 3천만 원 D 후보가 4천만 원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돼가는 그런 모습을 띌 것으로 봅니다. 김종재인 L님은 진짜 국민을 거름뱅이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무튼 포퓰리즘이 가는 종착력이라는 것은 아주 누구든지 예상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대정신은 거의 공짜를 그냥 추앙하는 그런 시대정신이 사회를 뒤덮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